피자 뭐 시킬 거냐고? 산뜻하면서도 묵직하고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거 어딘지 어딘지 친근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너무너무 특별한 그런 거 있잖아 어머 나처럼? 착한 가격에 프리미엄한 맛까지 갓성비로 꽉 찬 반올림 피자샵 반올림한테 반해버렸어 반올림 피자샵 피자 뭐 시킬 거냐고? 산뜻하면서도 묵직하고 친근한 듯하면서도 특별한 어머 나처럼? 반올림한테 반해버렸어 반올림 피자샵 합리적인 프리미엄이라니 이런 아이러니 반올림 피자샵 반올림 피자샵 파이팅 반올림 피자샵 반올림 피자샵 반올림 피자샵